시간이 아무리 없고 바쁘고 그래도 반복학습을 해야죠. 이놈은 반복학습 때문에 신세 다 조였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학습하면 입이 확 떨어져요. 반복학습하면 입이 또 떨어지죠. 싹 흘러가죠. 처음에 아비담마 딱 흘러가면 되죠. 무엇이 아비담마인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하고 담마.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어바브로 해석하면 위의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비법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바우트로 해석하면 어바우트는 뭐 뭐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현장선임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무비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뛰어난법 수승한법. 여기서 뛰어나도 수승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법이다. 일방적인 가르침이다. 비방편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딱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입니까. 부처님께서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그죠. 상황을 배려해서 설하신 설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비대기설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비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법입니다.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법에 관한 모든 작업을 우리는 대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확 지나가죠. 그죠. 저 정도는 나도 어디 가서 하겠다. 에이. 이제 다음에 강의 들어오는 것 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목표가 뭐랬습니까. 나갈 때 전부 그죠. 에이씨 하고 그죠. 열두 번째 강의 때 나가시면서 에이씨. 나도 다 알겠다. 그래서 에이씨 하고 나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설하십시오.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초기불교 하는 분들은 그죠. 지원차만 문제가 해결되버리면 아 나는 내 문제를 다 때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걸 비판해서 우리 후대에서 그죠. 특히 북쪽에서 대승불교라 해서 그죠. 나는 이 수상한 가르침을 내 혼자 말고 잊지 않는다. 그죠. 내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 할 거다. 이런 걸 강조해서 그래서 대승이라 합니다. 법이 굉장한 법이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오 스님이 자신 있게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법은 초기불교 아비달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승은 자기들 스스로를 크다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겠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대승이라 했습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고 참고하고 궁금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아비달마로 대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아비달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법입니다. 그죠. 어떤 게 법이냐. 이러라. 이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게 법입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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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이 타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딱 넘어갑니다. 또 큰 선생님들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맨날 오면 남죽 까고 그죠. 그 시간에 법을 하나로 더 있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란 뭡니까. 아비달마에서 법은 우리 담마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상황에 따라 부처님께서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법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열 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달마에서 법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임지 자성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위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것. 그죠. 특히 왜 찰나적 존재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법의 찰나성을 다 놓치고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열받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찰나라는 이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도로 가버립니다. 힌두교 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찰나성입니다. 특히 유의법.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립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해야 됩니까. 네 밑에 확 흘러가죠. 그죠. 무슨 자가 똥똥똥똥똥똥 떠당겨야 됩니까. 개가 떠당겨야 됩니다. 그죠. 그죠. 아비담마 개 이름은 뭡니까. 부르독. 그죠. 똥개. 진돗개가 아니고 몇 개. 그죠. 개 앞에다가 몇 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냐. 여기에 방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다 분석해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82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82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82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위 82법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뭡니까. 심. 심. 소. 셉. 열반.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것이 북방에 고스란히 그대로 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또 한 카테고리를 더 넣어서 5위 75법. 5위 100법. 그죠. 우리 서류를 체육에서는 5위 75법으로. 대성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옵니다. 다 상자부 불교에 좀 튼튼하게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4위 82법. 여기서 4위는 뭡니까. 네 가지 카테고리는 심. 심. 소. 셉. 열반. 이렇게 보면 마음은 한계. 마음이 한계라는 것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마음의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요배라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됐죠. 마음이 많겠지만 그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식별한다는 안다는 그 고유 성질로 보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심. 심소법은 52개. 우리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적인 현상들은 우리 여러 가지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2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다음 내년에 할 겁니다. 물질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보면은 28개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 무의법인 열반은 한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일장으로 들어서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야비담믹길라자베는 이것을 순서대로 분류 분석해내는 것이 기본 작업이겠죠.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마음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 2장은 뭡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인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권에서 제 6장으로 가면은 제 6장에서는 28가지 물질에 대해서 분류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맨 마지막에 몇 장에 걸쳐 가지고 무의법인 열반을 분류 분석하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비담믹길라자베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든 학문체계나 사성체계나 그 다음에 그죠. 세상에 있는 여러 체계나 항상 뭡니까.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야비담믹길라자베을 보면 1장 2장 6장은 기본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 3장 4장 5장은 뭡니까. 1장 마음에 대한 응용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4위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입니다. 됐죠. 이렇게 야비담믹길라자베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훅 흘러가죠. 그죠. 님이 딱 동동동 흘러갑니다. 다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분도 짜증이 딱 생기다가 딱 제가 쳐다보니까 딱 짜증을 그죠. 딱 거둬들이고 이랬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자보에서는 4위 82법을 아비담마의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장에서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고유성질로서는 하나이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이거를 해서 그죠. 마음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내니까 마음은 85까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로의 기준 마음의 경지. 가로의 기준 마음의 종류.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색한 마음. 마음의 종류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마음. 불교는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업. 업이 중요한 것은 업과 과보.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업과 과보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도 뭡니까. 선업과 불선업. 그죠. 혹은 불선업과 선업이 있습니다. 선 불선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행복을 가져오면 그것은 선이고. 그죠. 괴로움을 가져오면 우리는 불선이다. 특히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것은 선이고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 불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것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리고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이렇게 해서 쫙 해 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다. 그죠. 몇 쪽입니까. 도표. 대부분이 중요하면 되죠. 이백중에는 도표 있잖아요. 여기에 싹 니밋따가 있잖아요. 싹. 안에 자세한 것은 니밋따로 안 남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도표가 니밋따로 싹 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장을 했고요. 그럼 우리 3장에서는 뭡니까. 3장에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섯 가지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죠. 우리 뭡니까. 아비달만 말할 것도 없고. 대성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는 1장에서 우리 공부한 이 마음. 85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여섯 개 관점에서 다시 세분해서 있잖아요. 세밀하게 깊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느낌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느낌이 왜 중요합니까. 느낌이 바로 뭡니까. 괴로움 즐거움입니다. 맞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뭡니까. 느낌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 느낌을 또 우리 아비달만에서는 다섯 가지로 세분했습니다. 그죠. 육체적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왜냐하면 일어나는 토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럼 이 네 가지 안속하는 것을 우리는 평온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1가지 마음에는 어떠한 느낌이 함께하는가. 그 도표까지 있었죠. 도표 몇 쪽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동그라미하고 121가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아비달만에서 원인하면 뭡니까. 어떤 게 원인입니까. 원인하면 자다길라스라도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원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죠. 존재의 우리 그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신이든 신들이든 다양한 측면을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그렇죠. 그죠. 여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89가지 마음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해로운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탐진치 할 때 치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마음들은 탐과 치가 함께할 수 있고 진과 치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탐과 진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고유 성질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한찰나에 탐내고 승내고 땡기고 밀치고 한순간에 동시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두 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이제 훈훈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는 불탄부진불치 가운데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탄부진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불탄부진이 뭐 탐진처럼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살짝 이해를 하시려면 불탐은 뭐를 불탐이랍니까. 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면 뭡니까. 보시의 마음입니다. 그죠. 부진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는 보시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의 마음. 그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불탄부진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뭐를 가지고 항상 차별을 합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뭡니까. 불교는 역시 지혜의 종교지요. 불강성은 뭡니까. 마하받야바라밀 그렇죠. 불교는 배려의 종교입니다. 초기불교 대성불교 어느 불교든지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혜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냐를 가지고 유익한 마음은 항상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즉 불치 어리석지 않으면 우리 지혜 통찰지 배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고 그죠. 지혜가 없으면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한다 그랬죠. 우리 선체에 태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탄부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불치를 가지고 태어났냐 못 가지고 태어났냐 이걸 갖고 사람 차별합니다. 불치 지혜까지 갖고 난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고 본산매에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불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본산매에 문득 들 수 있겠어요.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지혜가 없어도 있잖아요. 그죠. 문득 깨달을 땐다. 얼마나 사람 피를 끌게 하죠. 맞죠. 그죠. 이거는 그죠. 이 정치자들 발상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5년 임기 안에 5만불의 소득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게 우리 부산 출신 우리 후배 안 모 씨가 생각나죠. 그죠. 고단 4년 후배입니다. 요렇게 좀 그것도 하고 그죠. 마이너러스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정책하는 사람이 그죠. 아무것도 없이 있잖아요. 5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와. 정치적 구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5만불 시대를 열어요. 여기까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제고 그러다 하면 뭡니까. 예.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맞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아비담마는 이런 상식에 토대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흥분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앞에 두 가지는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고 3장에서 사실 핵심은 뭡니까. 세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마음이 있잖아요. 85가지 마음으로 분류해 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눈을 떼야 되지만. 특히 뭡니까. 마음의 역할 14가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마음은 그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5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마음은 뭡니까. 역할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상자부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눈이 뻐쩍떼있다 했죠.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또 그죠. 설을 풀고 막 또 욕을 하고 지 자랑하고 제 하는 이야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남은 까고 지는 올리고 남을 뭐 쟤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 까 갖고 뭐 입마 아프지. 그죠. 누구를 깝니까. 큰 스님만 까고. 그죠. 지는 올리고 외국 스님들 미얀마 스님들 까지 쭉 깝니다. 그니까 가만히고 그렇더라고 그렇잖아요. 한국 스님만 까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준을 미얀마 스님들한테 들여야죠. 맞죠. 그래 평등하잖아요. 그죠. 맞죠. 요즘 초기불가한 사람들은 이상해도 미얀마 일을 하면 사대주의 비슷하게 또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지랭이를 쭉 깝니다. 왜냐면 저 짓도 줄도 없는데 남 까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근데 남도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이고 과보가 있다는 걸 믿고 그거를 기본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남을 깐다는 말은 제가 남을 깐다는 말은 뭡니까 남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저를 까겠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괴로워요.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보를 믿어야지 제가 잘못한 건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정판 사부닉과에 전정판 지금 내려고 고심 중입니다.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으면 죽기 전에 이거 안하고 죽으면 좋은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담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정판 사부닉까지 전정판 내는 작업 지금 거의 구상이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을 파지요. 지가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림선임은 같이 번역 해놓고 안 답답해요. 대림선임 보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착하고 그죠. 선임이 좋고 이라고. 저는 남을 주 까잖아요. 제가 남을 주 안 까면 남도 제 욕하는 게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남 안 까면 무슨 재미로 지금 이야기하다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정판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깐 저하고 비슷하게 답답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분이 지금 보증까지 많이 보내 제 통장으로 팍 보내놨어요. 지금 하라고 그런 부담이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돈까지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구상이 다 돼갑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 불교하는 분들은 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임이 돼서 남을 주 까면 있잖아요. 그게 서로 괴롭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는 애형이잖아요. 주 까면 항상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안 까야죠. 그죠. 좋게 해서 끝나야 됩니다. 하다 보면 또 깔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네 가지 역할의 관점에서 마음을 분류해 본다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를 하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절대화하고 있어요. 맹목적적으로 절대화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다시 그죠.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면 훨씬 수월하게 잘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325쪽 펴 보십시오. 역할의 결라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체국은 3장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은 그죠. 여기서 밑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응급되는 마음의 열네 가지 역할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임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5까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1장에서 이렇게 분류했죠.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열네 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에서는 원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역할의 결라잡이의 326쪽입니다. 역할은 열네 가지가 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여기서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것은 전호식의 역할이죠. 하나로 줄이면 10가지가 되겠죠. 14가지가 10가지로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하는 마음의 이름을 뭡니까? 역할별로 분류하면 여기에다가 뒤에 마음만 붙이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의 마음이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자로 수를 써서 그죠. 우리 식과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 그죠.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존재지속심 됐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상자부 있잖아요. 큰 선생님들이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주석가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생연결은 식을 붙여서 바티산디 위냐나를 붙여서 바티산디 위냐나로 불렀고 존재지속심은 바왕가 찌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가 되겠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있는거대로 했어요. 이것을 한글로 중국말로 옮겨진 것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티산디 위냐나는 재생연결식 이렇게 딱 지게 됩니다. 바왕가는 찌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왕가를 우리는 존재지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지속 찌따라는 심으로 그죠. 존재지속심. 그죠. 그러면 전향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전향의 마음. 여기서 한글로 의 마음 의 마음을 붙이면 됩니다.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보는 마음.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안식이라 부르죠. 그죠. 안식.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식. 같이 해서 비식. 설식. 닿는. 그죠. 그 하는 마음을.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죠. 그 뭡니까. 신식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받아들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조사. 그죠. 그래서 결정은 결정의 마음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속행의 역할을 하면은 속행의 마음이라고 하면 되고 영혼의 역할을 하면은 영혼의 마음. 죽음의 역할을 하면은 죽음의 마음. 됐죠. 이거는 왜냐하면 말하나 찌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 중국에서 사심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14가지 역할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생에는 다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삶의 흐름을 잇잖아요. 도시과식에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생이 바뀌는 겁니다. 한생의 최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재생연결식이란 원인적인 의미입니까.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마음.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삿디 삿디 라는 말이 뭡니까. 연결식입니다. 금생과 전생을 연결시켜주는 최초의 마음. 이거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마음은 우리 상자부에서는 마음은 고정불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찰나적인 것이지만은 이 찰나적인 마음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나로 구성되어 가있다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재생연결식 또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로 해서 그리면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여기 재생연결식이 있죠. 그럼 두 번째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두 시간을 이것만 해서 떼어 버릴까요. 화가 나갖고 그죠. 다시는 내가 오는 거 말이야. 이빨을 두둑 그죠. 새 생의 원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지겠지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 생의 또 뭡니까. 최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생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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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갑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불교해서 윤회라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마음은 흘러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우리는 여기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생의 맨 마지막 아르마리도 왜냐면 왜 최초고는 그렇게. 최초는 중요합니다. 맞죠. 그죠.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보면 열네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죽음의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삶은 재생연결식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마음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 사이에 그죠. 3조 7천억 번 정도의 3조 7천8백 100년을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더 잘게 나누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머물고 사라지고 반복하겠죠. 그죠.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하고 이거를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뭡니까. 예. 바왕가라 합니다. 됐죠. 존재 지속심. 됐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종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찰라생 찰라멸 찰라생 찰라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여기 오신 불자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걸 흘러가는 거죠.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그죠. 마치 전기뿌리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흘러가듯이 나를 존재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찰라생 찰라멸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삶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이걸 우리 존재 지속심이라 했죠. 그죠. 존재 지속심 죽음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존재 지속심 죽음의 마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한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방금 본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의 역할 재생연결식을 이어서 하면 마음이 된다 했죠. 그죠. 재생연결식 존재 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이 세가지는 뭡니까. 존재를 구성하게 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그죠. 먼저 재생연결식부터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만 딱 찍고 넘어갑시다. 327쪽 제일 위에 보면 존재 지속 재생연결식의 정의가 뭡니까. 32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이건 우리 그죠. 주석서에 나타나는 고대로 제가 지급을 해서 한 겁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 그러니까 연결하니까 그죠. 재생연결이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이라면 어떤게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한생이 처초로 튀었는데 뭘 대상으로 한단 말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재생연결식은 뭐를 대상으로 가시는가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전의 죽음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이 이전에 우리 좀 있으면 자환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의 자환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섯 번의 자환화 과정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구가 되는 문이 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재생연결식은 업의 과부로 나타나겠죠. 한생에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한마디. 깨구리로 태어났다. 깨구리로. 깨구리로 딱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죠. 이전에 이전생에 지었던 업은 한 번만 지었겠어요. 진짜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겠죠.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하나의 과보로 깨구리로 태어났겠죠. 뱀으로 휙 뱀으로 태어났다는 뭡니까. 그죠. 많은 업들의 과보로 어떤 뱀의 그죠.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났겠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그래서 한생에 어디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체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과보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누가 결정하기로 뭐. 절대자가 있으니까 절대자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뭐. 중국 이쪽에서 도교 영향을 받아서 염라대왕. 그죠. 염라대왕이 그죠. 염라대왕 명부를 갖고 있잖아. 그죠. 딱 기대보고. 이 놈 나쁜 놈이네. 지옥. 깨구리 짓을라. 깨굴. 뱀을 짓을라. 그죠. 어. 걔를 좋아했구나. 멍멍멍. 멍. 그거를 결정해주는 사람을 염라대왕이라고 했잖아. 그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 과보로를 결정합니다. 됐죠. 그런데 업은 한 생에서 정말로 수백 억만 번 지었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 의무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죠. 그죠. 우연이 되겠지 뭐. 안그러면 부처님이 관심못살려면 획시겠지.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불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상자부에서는 한 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자완화 과정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을 짓는 마음이랬죠. 그죠. 업을 짓는 과정인데 한 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예외입니다.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하겠지요. 무슨 업을 결정할까요.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는 그죠. 이 생에서 지은 그죠. 수없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여기서 딱 결정이 되어서 이 과보로 재생연결식이란다는. 즉히 논리적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으니까 이 업들 중에 어떤 하나가 다음 생을 재생연결식으로 결정하는 거로 뭔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언제 있어야 될까요. 한 생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생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뭡니까.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많죠. 내가 뭐 봐도 검색에 나쁜 짓 억수로 많이 했죠. 정말 나쁜 짓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또 좋은 짓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금은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나쁜 짓하고 좋은 것 중에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이 결정하는 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 그 대비바사론 같은 데서는 그죠. 그 뭐라고 하는거죠.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서도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 미묘합니다. 무슨 말씀 알겠지요. 그래서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문을 걸어 닫으시고 도 돌아 앉아서 면벽을 하고 한참을 좌전해서 그걸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 짓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탁 정확한 대답을 나가시야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런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문을 걸어 닫고 면벽을 하고 앉아서 한참을 깊이 통찰해 보신 뒤에 대답을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자부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자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업의 법칙 몇 가지를 청년 논의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한생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원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될 것인가 됐죠. 정확하게는 못해도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로 옮기면 우리 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5장에 보면 532쪽 아닙니다. 499쪽입니다. 499쪽에 보면 499쪽 제일 위에 19번 보면 그죠. 자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4가지 업이 있으니 여기서 과보를 주는 순서가 뭐겠어요.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업 두번째는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 세번째는 습관적인 업 네번째는 이미 지은 업 됐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가져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무거운 업이라 씁니다. 무거운 업입니까 우리 불교에서 중업이라 하죠. 한문으로 무거운 중자를 씁니다. 중요화돼서 중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은 우리가 불교에서 남북방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게 뭡니까 무관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 무관업 들어보셨죠 우리 악업중에서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악업은 오 무관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섯가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랑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다섯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본게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죽인다 그렇잖아요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어느 나라든 외국은 모르겠고 특히 한국에는 뭡니까 어떤 지방에서 누가 엄마를 죽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그렇죠 KBS 9시 뉴스에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떠났어요 페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륜 일륜도덕상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중급에 속합니다. 불교적으로 깨달은 아랑한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화합성가를 수행하는 단체를 파한다는 것도 마련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무관읍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무관읍이랍니까 바로 있잖아요 간격을 두지 않고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는 겁니다 지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역중죄 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앙읍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만 중앙읍이 있고 그럼 좋은 것은 중앙읍이 없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제일 좋은 읍이 뭐겠어요 깨달아버리면 우리 아랑은 안태나하니까 논할 것도 없죠 예류일레 불안 과만 얻어도 뭡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요 깨달은 사람인데 그래서 극선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산매를 챔한 사람 이 사람도 악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극선읍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요 그죠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좀 다르게 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죠 웬만큼 나쁜 읍을 많이 지어도 그죠 깨달았다든지 그죠 본산매를 수행을 많이 쓰죠 본산매를 체험했다든지 하면은 웬만큼 나쁜 짓을 많이 지어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불교를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되는구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죠 오역죄도 저지르고 극선읍을 한생에서 다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말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한읍이랍니다 그렇죠 한생에서 그죠 중한읍을 지은 사람은 극선읍이든 극악읍을 지으면 이것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극선읍 극악읍을 지을 확률은 한생에서 극히 드뭅니다 어머 그럼 뭐 쉽게 뭐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5천번을 떠들었다 했지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모아 여모위혹 해탈국인들 줄줄줄 나오잖아요 5천번을 떠들었어요 그래도 강북선읍은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 저거를 보니까 절망이다 5천번을 떠드는 사람도 못 깨닫는데 나는 말에 무엇하리요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극악읍을 진다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임종에 다다를 지은 업입니다 그죠 임종에 다다를 써 있잖아요 다른 말로는 웬만큼 한생에서 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를 써 그죠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그 사람한테 일러 주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선한 좋은 업을 짓고 그 사람한테 일러 주었어요 그 사람이 환희심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우선 결정한 데 있어서 우선 된다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웬만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임종에 다다를 것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저도 그럴 될 확률이 갑자기 많아요 그죠 갑자기 뭡니까 잘 이겨줘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다다라 갖고 저는 갑자기 뭡니까 내 돈 3천만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이려고 내 생이 태어나 갖고 내가 가만히 두고 와이구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거죠 분노의 마음 때문에 악취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임종에 다다라서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 좀 그럴 듯 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어냅니다 악취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한 생에서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쓰면 나쁜 데로 갈 확률이 많겠어요 나쁜 짓을 해온는데 갑자기 좋은 데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해온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지만 드물잖아요 그죠 향상해온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습관적인 업 네 번째 뭡니까 이미 지어냅니다 이 세 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업이든 그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미 지은 어떤 업 요렇게 한 겁니다 됐죠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비담마해고 그죠 재생연결 과정 이거 하면서 제가 또 수십 번 강조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딱 저의 결심은 뭡니까 제가 확고하게 결심은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서로 그죠 내가 남이 그죠 내 보고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누가 나를 그죠 욕을 하고 그죠 막 그죠 저는 남을 욕할지라도 있잖아요 남이 저를 막 욕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나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업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과보를 결정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으로 했어요 그죠 저는 우재간 선업에 대한 있잖아요 그죠 그 선업을 지어야 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들지요 선업을 지은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쭉 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업이 워낙 또 지중하다 보니까 그죠 제가 남을 쭉 까는 건 뭡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부부님들은 저를 본보기로 삼아서 아 강무선님이 남을 쭉 까는 거 보니까 내가 강무선님이 너무 애처롭고 연민심이 생기고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남 안 까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면 제가 또 좋은 그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선님들 설법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또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지은 업이 업 중에 하나가 그죠 우리 순서에 따라서 그죠 중한 업이냐 임종에 다다를 지은 업이냐 그 다음은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냐 그럼 그 어떤 업이냐 그러면 그중에 100억개의 업을 지었다 합시다 100억개의 업 중에 요런 순서대로 해서 하나의 업이 딱 재생긴 것이 결정하겠죠 그 하나의 업이 딱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입니다 됐죠 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이때 지은 수많은 업 중에 하나가 딱 드러나서 있잖아요 이 뭡니까 업의 과보로 재생긴 결식이 결정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뭡니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업이겠죠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업을 짓는 것처럼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걸 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업의 표상이랍니다 우리가 업을 지을 때는 보통 도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남을 그죠 수백만명을 그죠 예를 들어서 목을 배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그 남을 죽일 때 시퍼런 칼이 있잖아요 시퍼런 칼이나 시퍼런 도끼나 시퍼런 철퇴나 이런 것이 뭡니까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업의 표상으로 빡 들어 나면 뭡니까 그것은 업의 표상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죠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한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음식을 있잖아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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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를 있잖아요 왜 갑자기 카레인데 인도 사라 나니까요 그죠 그 맛있는 정말 그죠 김이 모락모락모락나는 뭡니까 카레 나니까 좀 이상하고 그죠 오늘 먹은 그 그 냉면이 있잖아요 비빔냉면이 있잖아요 맛있게 딱 드러난다 이것도 표상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의 표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태어날 곳의 표상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천상세계에 태어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상의 그 멋진 풍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또 우리 그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뭡니까 관세보살림이 있잖아요 그죠 감로수를 갖고 탁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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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췌에 태어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유황불 있잖아요 안그러면 그죠 지옥 나찰들이 이빨 삐치고 쭉 쭉 그런 것이 우리는 태어날 곳의 표상이랍니다 됐죠 그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딱 결정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중에 결정돼서 딱 나타나면 이거를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면 두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 존재지속심 있죠 그죠 존재지속심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이 존재지속심은 전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때 결정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의 대상하고 뭡니까 존재지속심의 대상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한생의 개체가 뭡니까 같은 개체가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찰라생 찰라 이런 데 뭡니까 만일에 똑같은 거로 결정이 안 되면 이때는 개가 됐다 이때는 염소가 됐다 이때는 깨구리 됐다 이때는 뱀이 됐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아비담마에 쓰는거죠 이때 결정되면 이것이 뭡니까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까지의 동일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전 시간은 개념입니다 됐죠 시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전에 기억하는 거 하고 어저께 기억하는 거 하고 뭐가 더 빨라요 빠르고 느리고 없잖아요 그죠 뭐가 강한 대상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즉시에 그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미국에서 저질렀던 업 한국에서 지었던 업 뭐가 더 빨리 대상이 됩니까 미국은 여기서 그죠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생각할 때도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 더 생각하고 아니잖아 그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100년 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재생인결식입니다 이 재생인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그 하나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맨 마지막 전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입니다 이 자완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지었던 업들 중에 어떤 하나가 여기서 딱 드러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것이 그거는 세계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렇게 세계 중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에서의 그죠 방안가 즉 존재지속심들도 이걸 대상에서 일어나고 맨 마지막 방안가인 그죠 죽음의 마음도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에서의 동질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아비다마에서는 이렇게 동질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물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dna가 한번 그죠 dna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 dna가 변하지 않고 있잖아 한 생에 유지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게 됩니다 dna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 이걸로 볼 수 안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과학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야 막 그런게 돼있네 막 신이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뭡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달라들면 뭡니까 자식이 신심이 없어가지고 니네 죽으면 지옥 떨어져 확 이러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스입니까 미스입니까 막 끝나 빕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쪽에 있는 종교인들은 아주 술을 거 같아요 우리 스님들은 뭡니까 뭐 조금 잘못하면 이야기 잘못하면 죽 까고 그죠 하기에 또 재미도 있어요 남죽 까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있긴 한데 불교는 속성 자체가 합리성 이런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제건 이것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듣는 분의 마음인데 적어도 상자부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윤회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게재되는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죠 읍이 과부를 결정한다 읍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것은 똑같은데 읍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난 지 사실 그동안 설명이 없었죠 그죠 저는 우제건 상자부 아비담마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해 놓고도 막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시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어차피 지난 시간부터 더 진동 안 나가고 있어요 와 그죠 그래서 우제건 됐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중류 말라고 내가 이 책에다 중류를 적어놨는걸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상자부불교에서는 중류를 이야기 안하고 너무 아프면 그만이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 북방불교 대성불교권에 태어난 하니까 딱 이걸 하게 돼요 이왕 적어놨으면 이왕 시간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327쪽입니다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연결을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의 역할을 아비담마의 1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로 들고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입퇴하는 찰나에 이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한생과 그 다음 생을 연결하는 중간과정으로 존재한다고 북방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류 중음 암 따라 바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죠 우리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다른 점입니다 모든 북방불교 즉 모든 북방불교 아비담마불교 유식불교 반나중간 여러 장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밀교 티베 밀교 전부 북방불교는 중류 혹은 중음을 인정합니다 상자부불교는 중류 혹은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방불교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생에서 다음 생이 갈 때까지 이 과정에 중음의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9일이라고 보죠 49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길때는 2-3년이 될 수도 있고 49일을 다 안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존재들은 또 중음이 없이도 바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부불교에서는 이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방에서 왜 이 중음을 해서 설명합니까 한 생에 딱 죽고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는 것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에 이전에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업들을 소위 말해서 반주해 보고 반성해 보고 돌이켜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강한 업이 하나가 드러나면 그거를 토대로 혹은 대상으로 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49일 동안 공덕을 후손들이 공덕을 지으면 공덕의 힘으로 선처에 태어날 수도 도 있다 이렇게 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까야에 안따라바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상자부 불교는 니까야에 나타나는 대로거든요 거기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특히 제가 상욱땅니까를 번역하면서 한 서너 구절 이래 보면 야 이거는 부처님께서 중류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주석서를 딱 살펴보면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것을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중류로 볼 수 있다는 그러고 상자부에서도 그런 설들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정통적인 견해로 이것을 중류로 보면 안된다는 말을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류로 보면 안된다는 말 바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중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욱땅니까를 번역하는 데 보면 그런 구절이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 군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주석서를 보니까 중류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해 놨어요 왜 우리 니까야 안에 중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바로 죽고 바로 찰나 바로 재생인기기 엄마뼈소가 딱 들어갑니다 혹은 재생인기기 엄마뼈소가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무천이 될 듯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중에 우리 방안가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분이 방안가가 지속될 수 있고 10분이 지속될 수 있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도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음 세계 재생인기기 결정하는 데 이게 딱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다가 여기 인연에 따라서 방안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면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게 끝나고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생이 끝나야 다음생이 시작되지 금생도 아니고 내생도 아닌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우리는 만약에 중류가 있다면 이 중류를 뭐로 봐버리면 됩니까 한생이 태어난 거로 봐보면 끝납니다 그럼 또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선업을 닦아서 있잖아요 이것이 업을 지은 것을 결정해서 다음생을 결정하게 하는 거라면 여기서 선업을 또 구성원들이 닦아서 이게 발라진다면 여기서 지은 업하고 여기서 지은 업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그래서 이것을 한생이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류의 상태는 일종의 조상신의 상태 아니겠어요 후손다라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특히 악위 있잖아요 우리 악유를 뺐다 라고 합니다 뺐다 이거는 원어가 삐뚤어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빗들은 뭡니까 아버지 조상 그래서 우리 악위는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조상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도도 조상 숭배 신앙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이 불교 육교 윤회 가운데 서 있잖아요 악위로 그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악위는 항상 배가 고파갖고 맛있는 거 안 갖다 주나 이러고 있다 그러죠 맛있는 걸 누가 갖다 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갖다 주겠어요 후손 들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류가 만일에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악위로 봐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중생은 한생을 죽음의 마음으로 종결짓고 나면 즉시 다른 형태의 존재로 재생하는 재생의식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생의 방안가로 인결된다고 한다 상자부 아비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 혹은 중음이라는 것도 다음 생의 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중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여겨진다 했어요 제가 글 적어놨어요 아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그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에 보니 일종의 우리는 북방불교권의 문화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뭐 중음을 초기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 안하니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구조 이렇게 봐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방불교에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달만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죠 유식에서만 인정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티벳 불교는 중요 바라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사자에서 한국에도 번역돼서 저도 옛날에 출국하기 전에 읽어보는데 억수로 재미있더라고요 웬만한 무협소설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무협소설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업이 다음 생각을 결정하니까 모든 불교에서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하자는 그죠 맞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선업을 더욱 정작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이론은 뭡니까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후손들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죠 49제를 전해서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된다면 조상한테 대한 공경의 마음까지 다 담겨있는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 스님은 초기불교 파인 듯 한데 나중에 보면 항상 강국스님은 대성불교에서 심어난 새작 같다 요새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또 제가 초기불교 대성불교 막 죽고 아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보면 결국은 또 대성불교 그죠 굉장한 거로 인정하는 것 같고 야 쥐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겠다 나 저는 네 편 내 편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 편입니까 부처님 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전성이 되어 왔고 이것은 뭡니까 역시 우리의 판단기준은 선법 불선법 알겠어요 만약에 중요의 가르침이 불선업을 정장시키는 거라면 그건 폐지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오히려 선업을 정장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측면은 받아들이는 그건 누가 보고 그죠 49세에서 지낼 필요 없으면 안 지내야 됩니다 이러면 되고 49세에서 지내야 되면 예 지내야 됩니다 이러면 되고 그죠 약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쪽 맨 밑에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존재지속심들은 한계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 이게 줄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존재지속심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다섯째 줄에 내려가면 이것은 보통의 색성향미촉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주 미세하며 알기 어려운 마음이 되죠 그죠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마음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재생연결식이 딱 결정되면 뭡니까 이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했던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의 존재지속심들이 쭉 그죠 그 뭡니까 존재의 지속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왕가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거기서부터 그죠 또 몇 줄 더 내려가면 둘 그 뭡니까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봅시다 바왕가는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직역한 겁니다 그죠 바와 앙가거든요 바와는 존재고요 앙가는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라이프 콘티늄으로 옮겼다 해놨죠 그죠 사실 라이프 콘티늄을 보고 존재 지속심으로 사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지속심도 당연히 뭡니까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가지겠어요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지니까 그거를 뭡니까 331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331쪽입니다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에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고살 표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됐죠 이제 이해하시겠지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1쪽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인식과정은 모두 이 바왕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과정으로 넘어간다 요거는 요거까지 좀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보는 삶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면 이것이 뭡니까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이 되어서 찰라생 찰라멸을 하면서 쭉 흘러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으죠 흘러가는 것이 한생의 흐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바왕가를 존재 지속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아무것도 전생 겉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죠 그냥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잠재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인생이 오래되면 덕수로 좋겠죠 그죠 나쁜 짓도 안해도 되고 그죠 막 괴로움 안 받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알고집이죠 알고집이 알고집이는 알고잡이 알고잡이 알고싶어 미치는 놈 그걸 알고집이 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그죠 맞죠 알고잡이 알고잡이 혹은 암잡이 암잡이 암잡이란 말은 표준말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식을 있잖아요 제가 아르마리로 옮기는 것을 언젠가는 암잡이로 한번 옮기고 죽을 겁니다 요거 태발찌개 들어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왜 암잡이냐 주 많이 다른 것도 없어요 주 딱 한주만 다릅니다 그죠 총 잘 쓰는 사람 총잡이 칼 잘 쓰는 사람 칼잡이 그죠 아는 데 능숙한 것 암잡이 그죠 그래서 마음은 암잡이다 됐죠 그죠 그걸 더 풀면 알고잡이 그죠 알고집이 그죠 됐죠 그죠 그런데 마음은 알고집입니다 그죠 알고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태어나서 수많은 대상과 마주칩니다 그죠 그래서 방한가의 마음이 흐르다가 뭡니까 대상이죠 특별한 대상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아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 아비담미가슨은 인식 과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의 주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재생경식이 흐르다가 대상의 대상들이 박박박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도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응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성명히 이응애인분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은 모른 척 해버립니다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아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을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존재지속과정 존재지속과정 뭔지 알겠죠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이렇게 해서 죽음의 마음까지 한 생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여기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존재지속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생의 최초의 존재지속심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지속심을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그런 게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한 가지가 되겠죠 열한 가지는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부터 뭡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332쪽으로 한가 보 겠습니다 전향 있죠 전향에서부터 죽음의 마음 앞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있잖아 죠 396쪽 도표부터 한번 보 겠습니다 396쪽 즉 4장입니다 4장에 396쪽 도표 한번 펴 보십시오 그거 보면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 해놨지요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뭡니까 네 개까지는 전부 방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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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지요 방황과가 뭡니까 방금엔 존재지속심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방황과의 흐름 지나간 방황과 방황과의 동료 방황과의 끊어짐 하고 나면 뭡니까 오문전향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밖의 대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우리는 오문전향이라고 합니다 오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죠 대상이 눈의 대상이냐 귀의 대상이냐 코의 대상이냐 혀의 대상이냐 그죠 우리 몸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 눈의 아르마리 를 보기로 드러났습니다 입니다 안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위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대상을 안식에 나타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 겠죠 그것이 받아들이는 마음 입니다 됐죠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원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조사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사해서 뭡니까 뭐라고 딱 결정되는 역할 하는 마음 결정하는 역할 하는 마음이 있 겠죠 그것이 결정의 마음 입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업을 짓겠지요 업을 짓는 마음을 여기서 자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와나를 속행이라 옮기고요 속행 가진 특징은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입니다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이 그 대상이 아주 강력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바왕가로 바로 못 내려 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찰락의 마음이 있잖아 죠 그 강한 바왕가를 속된 말로 하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여운 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왕가가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바왕가가 흘러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슨 대상이 눈기 코이 허 몸의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오문전향 귀로 왔다 하면 이식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와나의 자와나의 영혼의 마음 그리고 다시 방한가가 흐르고 그죠 그리고 또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해서 오문전향 그죠 안식 받아들인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자와나 영혼 이렇게 해서 또 존재 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은 알겠죠 우리 인식 과정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저약에서 존재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왕가 존재 지속심입니다 무슨 말씀은 알겠죠 존재 지속심이 흐르 다가 대상이 나타났다 하면 뭡니까 항상 이 과정으로 나타나서 대상을 인식하고 업을 짓고 또 존재 지속심이 흐른다는 겁니다 됐죠 반복학습하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죠 많이 들을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 죽겠다 빨리 넘어가자 빨리 그죠 얼굴에 그렇게 딱 적혀 있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존재 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존재 지속심이 흐르 다가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 전향 한다 그러죠 그죠 그쪽으로 향한다는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뭡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런 안식이라 합시다 눈에 아르마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면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조사를 하면 뭡니까 그 데이터가 뭐라고 결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겠죠 그것이 자원하의 마음입니다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짓는 마음이 강할 때는 또 바로 존재 지속심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존재 지속심 방한가가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뭡니까 똑같이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됐죠 단 여기서 이건 뭡니까 최대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따라서 방한가가 살짝 흔들리고 마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는 뭡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까지 했는데 업은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업은 지었는데 영혼의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 전에 꼭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돈 줍는 비유입니다 가다가 딱 뭡니까 누른 우리죠 신사임당 할머니가 제가 평상시 신사임당 할머니가 딱 있어요 뭡니까 전향이 되겠죠 전향이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조사를 해보겠죠 딱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5만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죠 딱 집어넣고 뭡니까 그렇죠 업을 지는 마음이죠 집어넣고 5만원짜리 입니다 집어넣고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5만원짜리 딱 집어넣고 좀 식히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됐죠 요것이 최대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다가 뭡니까 누른 신사임당 할머니가 있어요 가다가 뭡니까 방금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오문전향에서 받아들이고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여운이 일어나고 다시 방금으로 됐죠 가다가 이제 만원짜리 비싼 게 있어요 세종대항이 더 높은데 그죠 펑기면 하나 있어요 그죠 뭐지 전향을 했어요 그럼 안식이 일어났어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했어요 만원짜리 죽겠어요 안죽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와 이거 웬 떡이냐 죽고 만원짜리 죽었다고 훅 일어나죠 죽고 뭐가 안 일어났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천원짜리는 저는 죽거든요 그죠 그 500원짜리를 합시다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죠 가는데 뭐가 뽀짝해요 그죠 전향을 했어요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 500원짜리 그럼 어떻게 됐고요 죽까 말까 죽까 말까 죽까 말까 500원짜리 아이고 허리야 그죠 그냥 가 버립니다 업을 안 짓습니다 됐죠 결정까지만 500원짜리 결정까지는 했어요 500원짜리라고 결정까지는 했는데 안 죽고 그냥 갑니다 업을 안 짓어요 됐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그죠 뭐 하나 흘러져요 그냥 가 버립니다 그죠 전향까지도 안 해요 그죠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잖아 그죠 방가가 흔들리고 이러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장에 가면 15가지로 도표가 다 다 그런지가 있습니다 이왕 한거 그죠 제가 지금 준비는 많이 했지 그죠 406쪽입니다 406쪽에 보면은 그 뭡니까 오문인식과정에 등급되어 있죠 이 네가지 등급이 바로 방금 제가 쇼를 한 개그콘서트를 한 네가지 등급 입니다 매우 큰 것 뭡니까 옆에 적어놨어요 5만원짜리 그죠 큰 것 많은 짜리 작은 것 500원짜리 매우 작은 것 10원짜리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것 한번 보시면 뭐 a a 해나서 모르시는데 그죠 c로 끝납니다 매우 작은 것이 한번 보십시오 10번부터 15번까지 등급은 있잖아요 6개로 나눠는데 그중에서 다른게 보면 전부 a b 인데 c가 두번들어 있죠 c는 뭡니까 방가의 동료입니다 방가가 잘라납니다 방가가 한번 살짝 흔들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10원짜리 할 때 바로 가버렸죠 10원짜리에 관심도 안줍니다 맞죠 그죠 그럼 작은 것은 뭡니까 500원짜리 입니다 자 작은 것은 v 까지 되어있죠 그죠 v가 뭐로 되어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오탑반하 라고 했잖아요 결정입니다 500원짜리이네 여기까지 결정합니다 500원짜리이네 500원짜리를 주어요 500원짜리네 하고 예를 들어서 세번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500원짜리네 주울까 말까 주울까 말까 주울까 말까 그냥 가자 500원짜리 됐죠 그죠 큰 것은 뭡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j 가 결로지가 있죠 자와나 속행 업을 질습니다 가다가 10000원짜리네 주워야죠 주워 갖고 뭡니까 기분 좋다고 갑니다 됐죠 그 업까지 질습니다 매우 큰 것은 뭡니까 j 다음에 t 가 두 번 있죠 t 는 뭡니까 밑에 보면은 그죠 우리 따단마라 영혼의 마음에 내놨죠 그렇게 5만원짜리입니다 그죠 5만원짜리를 주었으면 뭡니까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반가가 바로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두 번 식히는 마음 영혼의 마음 그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비유가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고 앞에 보면 그죠 싹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다 그죠 안심은 또 욕대로 묵습니다 그죠